음악, 학교, 학교 어디 가는데요? 몇 시에 출발하죠? 아! 여권요? 렛츠고! 저희가 다음 차가 4차가요? 이제 출발하시죠 3분 남아요 네 여러분 저희가 이제 드라마 촬영을 다 끝내고 이곳은 세트장 잘한다 좀 몇 시간 전이랑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옷을 이렇게 입어서 다섯 시간 전에 포옹하던 바로의 모습이 생각나는데요 아, 돌아가고 싶네요 조금 그립다 저기 뭔가 틀어져 있네 아, 그 느낌이었나 이겔 넌 커가지고 그러고있어 남자가 포옹이잖아 아, 내가 아, 그лив기 너무 쉬고있어 너무假 다섯 시간 너무 foram 인정 안이 또한 다섯 시간 좀 이게 다섯 시간 또한 하나 넌 한번 처음에 베이비 유유의 한 돌 때 있잖아 그때도 약간 카메라를 좀 잡아먹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왜 그래? 잘할 수 있어 그거 그랬을 때 실장이 강하던 거 같아 저 분이 어때? 네? 연수대보다 더 잘 나오는 거 같아? 안 나온 거 같습니다 어느 부분이? 어, 여러모로 좀 안 나온 거 같아요 지금 있으면 날아다닐 겁니다 그래요? 됐죠? 오케이 사랑해 널 사랑해 널 사랑해 내가 널 사랑해 사랑해 널 사랑해 I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baby 사랑해 널 사랑해 No oh no 사랑해 널 사랑해 이나 갈 거다 부잉 A B B B B B B N 고맙습니다. 몇 시간 걸려요? 저희 짐 챙기고 있습니다 짐 챙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몇 시에 출발하죠? 저희는 가족이 다 됐는데 뭐죠? 어 이거 올리는데 어디 가나요? 어디 가나요? 얼마나 걸려요? 몇 시간 걸려요? 얼마나 걸려요? 어디 가는데요? 이게 줄 것 같애? 어디 쪽으로 가면 돼? 글쎄요 저희 집을 다 타러 왔죠 Let's go Let's go for it, who are the body MT다? 어, 팔아줘 파이파이 쟤 아 ит 기대해 보겠습니다 해이핑크 잠시만요 3, 2, 3 4, 3, 2 저... 저... 저게 뭐야? 다시 한번 열어버려 이거... 이거... 제일 파고 난 괜찮아요 힘들어, 힘드네 아무 생각 없었던가요 왜요?